오싹하게 하다, 즐겁하게 하다, 끔찍하게 충격을 주다 그거 끔찍해요 이곳 보아는 끔찍해요 메시지 받고 섬뜩해요 방금 당신의 10년간의 실적을 검토했는데 정말 끔찍해요 난 정말 끔찍한 짓을 해야 한다고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어요 내가 취했을 때 나 놀라게 하지마 당신, 선뜩한 머리, 우리가 앉아있는 이거, 이게 뭐지? 건물 상태가 끔찍했어요 The condition of the building was appalling 아동 인신 매매는 끔찍해요 Giant trafficking is appalling 지진 소식은 모두를 경악해 했어요 The news of the earthquake left everyone appalled 난민들의 생활 상태는 정말 끔찍했다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refugees were absolutely appalling 지진 소식은 모두를 경악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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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소식 에서 검찰총각chan 지진 소식 여사 MI 지진 소식